안녕하세요.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뭘 들고 나왔을까요? 미니 밤호박인데요. 밤호박을 저는 엄마가 해남에 계실 때 농사를 지으셔서 이걸 먹고 지낸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. 20년도 넘게서부터 미니 밤호박이 해남에서 엄청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. 원래 해남이 고구마도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때는 밤호박이라고 했어요. 미니자도 필요 없고. 그런데 이걸로 뭘 하냐 할 거면요. 제가 오늘 쪄서 라떼를 만들 건데요. 고구마로도 라떼를 만들지만 이 밤호박 라떼가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. 그래서 잘라서 접시로 랩을 씌워서 6분을 지금 돌리고 있고요. 전자레인지 속에. 이제는 밤호박이 좀 딱딱하니까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이거 자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들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랩으로 싸서 이것도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돌려주세요. 그러면 아주 잘 익어서 나와요. 그러나 이거는 라떼용이고요. 그냥 먹겠다 이러면 한 5분 30초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특별히 통째로 들어가는 이유는요. 이 뭐랄까 이 껍데기를 아주 깨끗이 닦아서 그래서 제가 쓰기 위해서 통째로 하고 있답니다. 껍데기까지 하는 게 영향이 좋다고 들었어요. 옛날에 엄마한테요. 제가 농사진 건 아니면 드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밤호박 한 개에 우유 400ml를 넣고 갑니다. 갈면 그게 둘이서 한 컵씩 먹기에 딱 적당한 양이 나와요. 그리고 식욕이 없다 할 때도 좋고요. 나는 오늘 내일 다이어트를 할래. 그러면 밤에 저녁으로다가 우유를 넣고 단호박 한 개를 넣어도 좋고요. 아니면 반 개만 넣어도 좋고 이렇게 갈아서 드세요. 그러면 속이 배가 고플 것 같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통으로 구워 나오는 것도 정말 잘 쪄졌죠. 틀리로도 드실 수 있을 만큼의 통으로 랩 씌워서 통으로 익혀도 정말 잘 익혀요. 그러니까 딱딱한데 칼로 자르겠다고 막 애쓰다가 손 다칠 수도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통으로 그냥 익히세요. 렌지에 통으로 랩을 씌워서 그래서 이거를 가려두시면 좋습니다. 우유 200에 기준을 잡았을 때 우유 위에 이거 반 개면 되고 나는 밤 호박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하면 한 개를 다 넣으셔도 돼요. 그럼 속이 든든하니까요. 저녁을 난 다이어트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우유 200에 밤 호박 한 개를 넣어서 다 드시면 속이 정말 든든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그거 나는 너무 배가 불러. 그럴 때는 반 개. 우유 200에 반 개만 넣으세요. 그래도 속이 든든하답니다.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요.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. 괜찮습니다. 너무 노랗게 예쁘게 갈아졌죠. 아이고 저거 보세요. 그래도 나는 더 단 게 좋다 하는 분들은 꿀을 섞어서 드셔보시면 훨씬 맛있답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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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